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내년 부산항 개발 사업 예산이 올해보다 12% 늘었습니다.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은 내년도 부산신항개발, 북항재개발 등 항만건설 부문의 정부 예산 2,780억 원을 책정했다고 밝혔습니다. 내년도 정부 예산이 올해보다 두 자릿수 늘어나며 부산신항입고부에 위치한 토도제거와 북항재개발 배후도로 건설 등 주요 국책사업 추진이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. 이 밖의 신항수심을 17m까지 확보하는 증심 2단계 준설공사와 올 연말에 착공하는 남측 배후단지 조성에 예산이 집중 투자됩니다. 이 중 준설공사는 내년 완공 예정입니다. 부산해양수산청 관계자는 내년에도 필요한 예산을 상당 부분 확보했기 때문에 부산항의 인프라를 개선하는 사업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게 됐다고 말했습니다. KSG 뉴스 이은지입니다.